2017년 우리가 검색했던 검색어들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색어들이었습니다. 변화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으로 당선 확정됐습니다. 협력 고등학생부터 60대에서 70대 어르신들까지 안보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망 비극 때만 되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데도 김주혁씨가 오늘 오후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 문제는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5천만 모든 국민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죠. 역시 철수 위기감에 쌓여 있습니다.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한 발자국 물러서서 서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좋은 겁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일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겠지만 절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한다는 말이죠. 2018년 새로운 변화는 여러분의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이 찾던 정보 próxima спас기입니다. Fest기 Titan 소요 첫